네 반갑습니다 집소리 달인 입니다 앞에 보이는게 누수공사 확인서 기술소견서 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도 현장에 갔다 온 곳에 제가 이제 보수를 다 마무리하고 고객님한테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혹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보험에는 다 약관으로 나도 모르게 다 가입이 돼 있을 거다 그러니 제가 일단은 뭐 있는지 없는지 일단 보험사에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어 나도 모르는 그 누수 특약이 이제 가입되어 있으시다고 해 가지고 어 그래서 그럼 제가 소견서를 작성해 드릴테니까 제가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고 접수를 하시라고 그래서 아래층에 어 들어가는 이제 보수 비용까지 다 청구를 하시면 되니까 어 이제 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누수공사 확인서 요거는 이거는 언제 작성한게 좀 뭐 두 가지 다 같은 유형인데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원칙일 수 있냐면 보험사 하고 어 공용부분 전유부분을 이제 해결할 때 분쟁 생길 때 이제 소견을 써 드릴 때 이제 기술 소견서를 써 드립니다 어 이걸 써 드리고 누수공사 확인서는 이거는 이제 수도사업소 관공서에 제출을 할 때 어 육하 원칙에 이어 작성을 해 가지고 어 요금 감면 받으실 때 어 그때 이제 제출한 용도로 제가 작성해서 드리는 거고 보통 일반 보험 청구 하실때는 다 기술 소견서를 써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보험사마다 본인들의 양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양식에 맞춰서 뭐 욕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써 드리면 되는 건데 어 보편적으로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으나 좀 깐깐하게 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어 요즘 워낙에 이제 이 어 배상책임보험으로다가 보험료를 많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니까 보험사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 좀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조금 보험 청구도 조금 이렇게 조금 많이 여유롭게 됐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공사한 부분 되게 꼼꼼하게 따지고 어 확실히 예전보다는 꼼꼼해지긴 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몇 군데 보험사들이 조금 fm 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 면허까지도 뭐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수를 일반 우리 이제 고객분들이 누수를 하실 때 그 업체에 어 사업자 어 그 업종이 무언지 어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하시고 왜냐면 아무리 누수공사를 한다지만 전혀 누수와 관련 없는 업종이라면 은 나중에 혹시 이런 소견서를 쓰더라도 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업자의 업종을 꼭 확인하시고 어 될 수 있으면 면허도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해가지고 이래 하실 때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음 보통 오늘도 갔다 온 것도 그랬지만 어제도 제가 소견서 하나 더 써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집에 누수가 되는데 내 집으로 인해서 이제 타르 타인이 이제 다른 집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 이분이 이제 억울한 거에요 왜냐면 내 집에는 왜냐면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 집에는 누수에 관련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 집 피해가 아니고 어 보니까 이제 그 외벽 쪽에 어 빗물이 비오는 날만 누수가 되는 거에요 근데 외벽 보니까 외벽이 크랙이 가 있고 어 누수 대 의심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그 기술 소견서에 써 드렸습니다 관리소에 제출하시라고 어 그렇게 해서 관리소하고 분쟁이 저기 자꾸 생기셔 가지고 제가 비용을 받고 써 드렸어요 어 이 기술 소견서 이것만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 누수 탐지 비용과 같이 받습니다 예 다같이 받고 어 소견서를 다 작성해 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책임을 지는다는 조건 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어 비용 지불은 누수 탐지 비용하고 똑같이 지불해 주셔야 되요 어 그랬을 때 써 드립니다 어 일반 이제 누수 이래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제가 보수한 곳은 이제 소견서 이제 다 작성해 드리고 어 그리고 영수증 실 청구 금액 그대로 다 영수증 써 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뭐 누수를 이래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설비 여부를 하신 분들은 꼭 이런 거를 다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어 이걸 모르신 분도 있지만 아시면 다 꼼꼼히 챙겨 어 보시기 때문에 꼭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누수를 이래 하시는 분들도 내가 그런 보험에 가입되는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냥 보험사에 전화 한번 해 보시면 되요 어 전화를 하셔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상황에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그런 약관이 있느냐만 전화로만 확인을 해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 지금 같은 이런 업체로부터 어 공사를 한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고 공사사진 그 다음에 뭐 공사사진 같은 경우는 일회 하신 분이 직접 그냥 현장에서 찍으셔도 돼요 일하는거 찍으셔도 되고 피해본거 전후 어 그런거 사진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어 영수증 비용 청구된거 견적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셔서 어 보험 청구 하시면 웬만하면 그 들어간 비용은 다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보험 청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는 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누수 이런 어 피해를 입으셔 가지고 음 나도 보험 청구를 하고 해야 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보시면 되요 내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뭐 손해보험 뭐 여러가지 보험 많이 들어 놓잖아요 뭐 자동차 보험 때 가지고 뭐 약관에 나도 모르게 가입된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만 해보시면 되요 전화만 해보시면 다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업체로부터 어 왜냐면 요즘 이게 워낙 깐깐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군데 써드렸던 그 보험사도 어 뭐 면허부터 해가지고 뭐 사업자 뭐 다 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보험사가 다 그런건 아닌데 정말 fm 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번 fm 대로 하면 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갖추고 있으면 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험 청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피해 타인 타인의 피해 다 입으신거 보험 청구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집수리 달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